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캠프를 꾸리며 사실상 경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. 김기영 의원은 9.1 국회 인근 사무실에서 캠프 개소식을 열었습니다. 윤심이 쏠린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 2세를 말해주듯 개소식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당내 많은 인사가 몰렸습니다. 김 의원은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으로 곡피는 장재원 의원과의 연대, 이른바 김장연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김 의원에게 장 의원은 단순한 의원 한 명의 의미가 아닌 윤심까지 가져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. 안처스 의원은 신의계 출신의 김영호 전 의원에게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겼습니다. 경기 포천에서 내리 3선을 한 김 전 의원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노립니다. 또 안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며 PK 당신까지 노립니다. 이에 출마설이 돌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참전 시 캠프에 합류할 인사도 관심입니다.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대선, 나 전 의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란히 캠퍼를 꾸렸는데 이때 합류했던 이들의 재합류가 예상됩니다. 뉴스토마트 김영현입니다.